안녕하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하나 풀까요? 네. 어? 시원님? 제가 푸는 건 진짜 역대급입니다 항상 네 네 네 네 제 사연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어떤 걸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뭐라 그러지? 속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송 초창기 때에요 귀신 부정기가 있어요 사실 흉가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귀신이 진짜 있나 없나 모두들 다 겪었을 거예요 그 부정기라는 부분이 근데 저는 그 부정기가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왜냐면 혼자 방송을 했으니까 사실 부정기는 굉장히 더 겪었을 거예요 이게 울리는 게 분명히 뭔가의 트릭이 있을 거야 아니면 뭔가 움직였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귀신이 진짜 존재하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난 솔직히 망황이 형님이 귀신에 대한 컨텐츠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됐던 거는 내가 그 부정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도 혼자서 방송하면서 굉장히 큰 부정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창기 때부터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귀신을 믿고 그러진 않아요 부정기가 굉장히 오래 갔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혼자서 찾다 보니까 더 많이 오래 갔는데 여기서는 또 뭔가 기가 막힌 사연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하냐고요? 제가 한 무속인 선생님을 첫 방송 때 섭외한 적이 있어요 흉가를 갔는데 와 여기 흉가가 되게 재밌는 흉가인 게 보였냐면은 집이에요 대저택이야 대저택? 마치 별장 같은 느낌인데 아니 이게 별장이기에는 너무 집이 큰 거죠 근데 거기 흉가를 딱 들어갔다가 그때는 장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흉가 체험이었으니까 들어가서 입구를 딱 들어가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사실 기억에 오류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들어가서 거실을 지나서 왼쪽으로 돌아왔는데 왼쪽 방에 희한한 게 있었어요 캬아나 뭐예요? 진짜 사람 크기만한 그러니까 대거울 있잖아요 거울도 엄청 커 봐야 그냥 뭐 전신 거울이라고 해봐야 전신 크기의 거울인데 그거 두 개 합해 놓은 거 같은 그림 하아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이 마치 액자로 놔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린 것처럼 딱 봐도 근데 그 그림에는 아이 두 명과 뭐 그 위에 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그림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그 그림이 있었고 서양화고 예수님 그러니까 많은 작품도 있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 천주교 기반 그런 그림인 게 확실히 딱 왔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왜 그거를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냐면은 다빈치 코드가 유행하고 좀 얼마 안 돼서였을 거예요 그때가 명화에 대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제스처라든가 뭐 이런 게 저희가 항상 신경이 지식으로 들어왔을 때 잖아요 근데 그 딱 봐도 그런 거였어요 우와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진짜 그림 잘 그렸다 막 옆에 보면은 막 붓하고 물감 마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있는 상태에서 그림은 완성이 됐어요 보통 작업실이라고 하면은 작업실 한 군데에서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뒤로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는데 꽃도 있고 근데 이제 딱 걸려있는 거는 그걸 뭐라고 명화 칭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그림이라고 하면 되죠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거 구경하고 또 옆방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전혀 다른 그림의 명화가 떠 있는 거예요 그 방에 그리고 작업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군데만 그림을 그리면은 한 군데만 붓이 있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작업실 마냥 그리고 그 그림에는 뭔가 예수님은 안 나왔고 다른 제스처의 그림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뭐 남자 그림이 엄청 크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부엌 쪽 구경하다가 막 그림이 되게 이상하다 혼자서 되게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작은 방처럼 보이는 곳은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이 들어가요 근데 화장실에도 변기통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이 가죠 여기 박물관이었나?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있는데 사실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마치 화장실도 똑같이 작업실처럼 쓴 것 마냥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뭔가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옆방을 갔는데도 그림이 또 있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갔는데도 2층 계단에도 그림이 걸려있었지만은 각 방마다 그림이 다 있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네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에이 설마 하고 딱 이제 내려갔어 부엌을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엌 쪽을 이제 한쪽 면을 딱 봤는데 냉장고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또 우와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진짜 묘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 흉가 방송도 안 해봤고 그냥 그림만 보는 신기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그림을 그 냉장고 쪽 그림을 이렇게 딱 만지면서 와 이거 그림 진짜 신기하다 하는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못이 그림이 뚝 떨어지는데 그 뒤에 공간이 있어 비밀 공간처럼요? 어 그러니까 계단 밑에 쪽이 거의 보통 냉장고를 넣는 공간이었나 봐요 네 근데 그 밑으로 딱 봤는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어디 가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 안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또 우와 이거는 미친놈이다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신기하다 그림을 가리기 위한 그림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일단은 보여주고 나서 그 뭐야 무속인을 섭외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맨날 같이 하는 무속인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몇 주였을까 내가 굉장히 빨리 가보고 싶어가지고 무속인 선생님을 섭외해가지고 도대체 그때는 이제 부정기라지만은 도무지 나 혼자서 풀 수 없는 미스테리니까 무속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 보살님이셨어요 근데 그 여자 보살님이 남자 선생님까지 같이 모셔오고 남자 선생님이 자기 신딸까지 데려오고 그 신딸이 자기 남편까지 데려온 상황인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같네요 대식구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흔한 때가 아니니까 대식구가 이제 윤과로 딱 들어갔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 보살이 딱 보는 거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차 이렇게 둘러봐요 근데 그 신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딱 보더니 그리고 또 올라가요 찬찬히 다 봐요 1층 화장실 부어 그 뒤에 있는 거 다 브리핑했겠죠 2층 올라가서 거기 그림 있는 거 싹 봐요 조용히 이제 뒤로 빠져요 왜냐면 자기 방송이 아니라 그 보살님을 설명하니까 그 보살님이 이제 앞에서 계속 읽는다고 아 시원씨 좀 뭔가 이상해요 시원씨 뭔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뒤에서 소독소독해요 그래서 그거 들을 때마다 여기 애기 둘이 있고요 소독소독 그 다음에 어른도 남자도 하나 있고 뭐 버려진 아이가 있고 뭐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버려진 애기를 괴롭히고 하는데 그 버려진 애기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방 아니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그림에 애기들이 서 있대요 야 그림 보면서 그냥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부정기니까 그렇죠 그림 풀기 끼워 맞추는 거 아니야? 하고 너무 올라가서 남자 그림 쪽에 또 남자가 서 있대요 이게 이제 점점 신뢰도가 이뤄지는 거잖아요 이뤄간다 그러면서 막 스토리를 푸는데 이 그림하고 스토리가 계속 마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신선생님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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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니 초장화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방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림의 인물만 가져와서 이렇게 그린 건데 하고 하면서 이제 그 그림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너무 실망을 한 게 니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애기 둘이 있는데 애기 둘이 있고 남자 하나 있는데 남자 하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 애기 가운데 있는 여자 그림에는 왜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더니 보살님이 잠깐 흔들려요 흔들리더니 신선생님이 다 가가지고 시원씨 잠시만요 이러고 신선생님이 다 왜요 점점 신뢰도가 없어지는 방송에서 아 조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당에 신선생님이 갑자기 부엌 쪽 뒷문이 있는데 뒷문이 있네요 하면서 차가차가 하게 오면서 나가요 라고 하더니 그 옛날 집 보면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보일러실 마냥 거기 딱 내려가더니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근데 지하는 제가 원치에 방송이 터지기 때문에 안 내려가요 어디가세요 딱 후레쉬만 들고 내려가더니 뭘 한 개 딱 들고 와요 진짜 소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 사진의 앨범이 나온 거야 우와 근데 그 그림이 다 가족 얼굴이었던 거예요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 가족 사진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애기 할아버지 그 얼굴이었던 거야 그 사진을 대조를 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사진을 방송으로 못 찍잖아요 진짜 못 찍죠 그러니까 막 소름이 갑자기 와 진짜 막 닭살 돋는 거 보셨죠 닭살 돋아가지고 봐봐 근데 그 얼굴이 묘하게 닮아있는 거야 계속 근데 왜 예수님 얼굴 아니 예수님 명어에다가 이렇게 자기 그걸 했을까 물론 기독교 집안이거나 절실히 믿음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잖아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그거를 이렇게 앨범을 제가 카메라를 잠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다른 종교의 냄새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디까지 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의 냄새 난다고 해서 딱 넘기고 있는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진이 나오는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그 교회의 이름이 잘 안 보여 안 보이기는 그래서 이제 계속 넘기는데 뭐 교회에서 뭔가 좀 이름 있는 분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도하거나 아니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찍는 사진이 있는데 그 교단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을 좀 많이 읽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계속 넘겼는데 거기서부터 좀 약간 미스터리였던 게 그럼 아 똑같은 질문이요 가족 다 죽은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신선생님이 여기 다 죽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신선생님이 시원씨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살을 빙자한 가족 간의 살인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분이 얘기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그 가족의 재산을 위해서 다 죽인 거라고 자기는 이렇게 읽혀진다 근데 두 개 다 맞아 들어갔는데 그게 신빙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름이 돋는 거야 에이 설마 그래도 누가 그렇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자꾸 귓가에 아버지라고 들리는데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니 보살이 갑자기 눈을 까들리더니 막 이래요 그래서 어? 괜찮아? 보살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신아버지가 갑자기 가서 야! 괜찮아? 야! 안 돼! 뱉어! 뱉어!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생쇼하나? 타이밍에 쇼한다고 생각을 했지 티니까 근데 뱉어! 뱉어! 그건 아니야 야! 여기서 접시하면 안 돼! 뱉어! 뱉어! 이러는데 갑자기 툭! 아! 저 이제 괜찮아요 시연 씨 갑자기 확 익히는 게 다 이상한 약 같은 거 먹은 거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좀 소름이었어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 위험한 곳인가요? 막 이제 물어봤죠 위험한 곳이라고 이제 이건 무석인들 의견이에요 여러분들 위험한 곳이라고 그러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화장실 쪽 그림이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딱 그 보통은 바다를 그리거든요 풍경 뭐? 네 풍경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 환이 있는 저수지 같은 느낌으로 저수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쪽에 저거는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저기가 유력한 어떤 장소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에이 설마 저기다가 뭐 이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증거품이 저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신빙성이 쫙 오는 거야 증거품? 에? 굳이 증거품을 저기다가 남겨놓은 이유는 뭐죠? 하고 이제 그 방송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거죠 약간 좀 사이코패스 기질이면 뭔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신빙성이 자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법한 이야기들이 제가 그거를 직접 겪은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거는 부정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냉장고 뒤에 네 그림이 떨어지고 그 뒤에 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그림이 있었어요 음 그 집은 좀 미스테리긴 했어요 사실은 그 신선생님한테 제가 감명을 받아서 그때 물어봤어요 한참 지나서 혹시 창귀는 있나요? 왜냐면 호랑이한테 먹혀죽은 귀신이 창귀인데 혹시 창귀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영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시 보기 자체가 아프리카TV에서 지원을 안 할 때였어요 옛날이여가지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창귀 귀신이 이제 호랑이도 없는데 좌우 먹힌 거 있으면 있지 않냐 뭐 그러면 창귀 자체가 없는 건데 창귀가 존재할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어 자기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한번 그분하고 얘기해 보실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절에 올라가서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스님한테도 이제 똑같은 귀신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저 작은 풀립에 이슬이 맺혀있는 거 안에도 몇억 거배 영혼들이 있다 창귀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뭐 시원씨가 궁금해하는 거 뭐든지 그게 자연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사연들이 조금 기억나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한 미스테리가 좀 있긴 있었죠 근데 그림이 마치 상업용으로 팔 정도로 진짜 잘 그렸던 그림이에요 색칠을 하더라도 그게 뭔가 색칠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완벽했거든 미스테리입니다 화가였을까요? 모르겠어? 뭐 애초에 그림을 잘 그리니까 아마 화가라고 봐야되요 그 정도로 보였으면 화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종교화를 그리시는 분이 네 그게 어떤 실제 기독교나 천주교일집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지만 아직도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세 번은 더 가봤거든요 근데 그림이 싹 하나하나씩 없어지면서 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집이 제가 옛날에 공포라디오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집이 철거가 들어가기 전에 반만 철거가 들어갔어요 반 철거 네 반 철거가 들어가가지고 1층이 남겨져 있는데 그 1층 반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조각조각 철거를 했을 때인데 제가 옛날에 공포라디오 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누군가 여기를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을 때 아무도 없는데 뭔가 촛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야 여기서 누가 뭔가 했나? 라고 하고 이제 갔는데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 딱 하나란 말이야 그리고 다 산이야 거의 그래서 내려가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불이 딱 켜져 있어가지고 와 집안에 네 그리고 나서는 철거됐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갔던 것 같아요 묘했던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면 주인분이 갖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신 분이? 아니면 뭐 도난당했을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잘 그렸으면 할 수도 있을까요? 모르겠어 그거는 사실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죠 모르겠는데 그 한없이 F에 가까운 T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그 두 가지 정도 지방 곳곳에 작품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한 방에서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일부러 스튜디오처럼 크게 쓰면서 테마나 컨셉에 맞는 작품 이 작품은 여기서 그리고 이 작품은 여기서 그리고 왜냐하면 한 그림일수록 한 작품은 끝나는데 몇 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영감이 떠오르면 그건 다른 곳에서 그리기 시작 다른 곳에서 그리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델을 상상해서 그려야 될 때 주변 사람이나 모델로 해서 그리는 경우도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꽤 많이 있기는 해요 그게 신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문화를 알아가지고 일부러 저한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거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이것만 들었을 때는 너무 신기하긴 하다 왜냐하면 정말 아쉬웠던 거는 그거였어요 그 그림 자체가 만약에 뭐 정말 제가 정신만 좀 가닥 잡았으면 그리고 이제 흉가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그 그림을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각조각 이렇게 좀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단서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아쉬웠던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를 남겨놓은 것 같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